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기 걸렸었던 뿌어입니다 여러분들 걱정을 진짜 많이 해주셨더라구요 근데 제가 다행히도 감기를 빨리 나았어요 걱정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구요 일단은 오늘 영상은 저번에 제가 예고했던 대로 태경이 블랙 스킨을 한번 그려보았어요 아무튼 이거 오랜만에 녹음하려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아무튼 감기 걱정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구요 정말 정말 빨리 나으려고 노력했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계속 계속 나오고 있구요 다음 영상은 아마 캠 영상 그러니까 얼굴 캠이 아니구요 손 캠이요 손 캠로 하는 다른거를 찍을거 같아요 아무튼 그때도 재밌게 영상 봐주시구요 영상 되게 오랜만에 올렸는데 좋으시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 뵙구요 감기 걱정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무튼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하구요 태경TV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안녀엉 감기 Barnaby 다음에 뵙도록 하여 그리고 시작하자 마음이 다시 끄덕돼요 진행드릴게요 날씨가 할래 해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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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